오늘 보여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게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타사의 어떤 마켓플레이스도 오브제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게 저의 목적입니다 저희 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페이탈 창립자 중 한 명인 팬 또 저희 드롬박스의 헤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의 덴 프랑크 또 저희 도시나 맨은 정말 창립한 시리즈 엔터프리니어여가지고 크립토 마켓 인두시리만의 마지막으로 저희 인베스터 물론 한국엔 해실 메인 투자자로 계시구요 또 미국에는 펜텔 캐피탈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립토펀즈가 저희 또 리드언니어링 파이저로 teleinvester으로 계시고 또 다른 Loctare capital 등 여러 엔젤 investor 엔젤 투자자들의 등록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중앙화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런 글로벌한 투자자가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커뮤니티 멤버들도 탈중앙화된 정말 인터내셔널 글로벌한 그런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저희를 지지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에 저희가 아주 특별히 저희가 한국이 되게 저희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 한국에 계신 담당하시고 계신 밀라님 또 주님도 저희 오늘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믿업을 자주 가질 계획이니까요. 꼭 많은 관심과 혹시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 다운로드를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를 스캐링을 하시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 앱스토어 가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마켓플레이스 아니면 오리진 딱 치시면 나오고요. 저희가 데뷔을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선착순 50분들께 저희가 스페셜 무료로 기프트카드로 인지감을 받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를 가시려보는 왼쪽 네비게이션 바를 왼쪽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분들을 좀 컨페면 누르시면 홈페이지를 합니다. 물론 데모 리스팅은 제로 프라이스 아이디기 때문에 이제 펀드가 릴리스될게 합쳐. 어디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반찬은Am사고 기프트움을 지원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에페드가ましょう. 우리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로그 플랫폼을 사용하여 리스터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디스토이 CEO를 사용하여 그리고 룰인은 많은 것을 기회하여 다른 컨텐츠들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공개피만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 주정한 곳이다 예시의 수익을 사용하여 지금 완전히 높아 충주를 구분해 방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유로운 잡 Mill shop이나 tipping If I'm booking an apartment three months from now, I don't know if a Buyer or Seller is going to get screwed, but someone is going to get a wrong deal if you're paying anywhere. So by using a stable coin like Dai you can take you can get rid of that volatility risk and currency fluctuation. In the future, before the end of the year you'll be able to buy stuff using Orangei Token. And that's an exciting 옳어정 거의 없이 여러분이 많은 도겐을 사용하여 저희는 오늘의 기술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전의 기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일에 대한 지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나 예전의 지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지점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의 돈이 오랜을 위해 우리에게만 어떤 벌료 ÁSYP bit more than that 우리가 우리가 pleased pick up 그런 벌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사용하기에 예상했던 점이 더 좋고 하지만 여기서 연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sales 유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가 높은 비율을 사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넉넉히 확인하고 mundo실의 확인을 제외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이 비율이, 비율이, 이준의 자조로는 instead of going to the smart contracts directly. 그래서 they'll check if an offer is valid or not. It'll catch things like, hey, we're not sending us enough money or whatever. And then finally we have our application layer on top. And that gives you the experience that you're using, you know, if you're on a mobile phone or not on a website, it's the UI and the nice components that we're talking. We also have libraries which are talking to the smart contracts. All of those, all of the data is stored on the smart contracts. So, when we talk about our protocol, it's really the, you know, we're following the rules, right, the shared rules for how, you know, how you need to interact with our smart contracts for those listings or those offers to be accepted. So, there is a protocol that we have they have the split contracts called a programming language. So, we don't know the role of the and not the developer to create javascript library. This javascript library is our smart contract and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biggest element of the javascript library. 개인만 볼 수 있는, 개인이 아닌 타인이 볼 수 없는 Highly Secure Machine입니다. 저희는 Upside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Origin Protocol과는 올해는 파티랑 관계로 이번에 조언자에게 손해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늦은 화요일 시간에 와주셔서 반갑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셨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폰 꺼내가지고 앱 설치하고 트랜젝션 만들어서 수고하셨겠지만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긴장의 근원을 놓지 말아주세요. 보시고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다 있습니다. Upside를 치시면 되는데 UPS가 아니라 UPSIDE를 치면 나올 거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50명씩이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설치하고 설치 완료된 스크린샷을 아래에 보이는 모바일 번호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명입니다. 10명께 드릴 거고요. 무엇을 드리냐.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이중에는 제가 분명히 장담한데 오늘 써본 오리진이 최초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주부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갑에서 1,000원 꺼내가지고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죠. 여기 라운즈에 있는 분한테 가려면 제가 케이아한테 가가지고 줘야 되고 아니면 지금 오리진 파운더 맵, 샌프라이스 스크린 맵한테 받으면 제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맵한테 줘야 됩니다. 굉장히 분리적으로 많은 노력이 드는 행위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행위가 블록체인에서 벌어있죠. 뭐냐. 제가 비트코인 트레이적션을 눌렀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몇 천 개의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트레이적션을 서로 전파하고 마이너들이 이거 트레이적션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 오케이. 나는 컨펌. 너도 컨펌? 너도 컨펌? 오케이. 8천 개 다 컨펌. 하고 나서 한 30분이 흘렀겠죠. 이런 분리적인 행위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냐 아니면 전산상에서 채굴기 노드들끼리 일어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행위 자체는 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트레이적션이 실생활에 응용되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런 결제 분야에서 뭐 있으니까 이거를 쓰자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뭐가 종점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일단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국가 간 송금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복잡하지 않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굉장히 규제상의 애매성을 내버릴 수 있다. 세 번째, 정상의 빠르다. 이거는 굉장히 달점이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글로벌 페이먼트 여러분이 지금 예시로 보고 있는 수수료 테이블이 어떤 유명한 글로벌 은행의 수수료 테이블인데요. 500달러까지 송금할 때 10달러 내고요. 200만원 송금할 때 18,000원, 2만원 정도 내고요. 5000달러에서 이 정도 할 때 25,000원씩 냅니다. 이게 어디 테이블이냐면 웨슨 유니언 쪽 테이블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전송해 보신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손을 들었으면 이거 다 들었다고 보면 돼요.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해보시면서 수수료 5,000원 이상 내고 쓴 적 있나요? 몇천 이더리움을 몇만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해도 사실 수수료는 0.0 몇 이더리움 0.00 몇 이더리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액수에 상관없는 송금과 그리고 송금의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지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한 게 비트페이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페이먼트기 서비스들이고요. 두 번째로 규제상의 MMO함 이거는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전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이게 현재 현재 시점에서의 주유국 과상화폐 과세 현황이고요. 올해 사실 매달 갱신이 되니까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에도 독특하지 않아요. 암호화폐는 자산도 현금도 금융자산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래시 부가가치세도 안 붙습니다. 그리고 물물변으로 지급하는 독일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냐. 이제 오리진에서 얘처럼 암호화폐를 주고 물건을 재활을 받는 행위 자체를 물물견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세무적인 불편을 갖다가 아이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트페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상 정상에 있어서는 사실 블록체인의 화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변하고 나서 30분 기다려야 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의 창원자 사토씨가 아마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들 퀴즈 써보고 얘기하냐. 카드 카드 결제 퀴즈 하면 이거 셀러가 언제 많이 통합니다. 최소 하루 여기 보시면 구통장입금 3영업일 세무카드 결편 결제 7영업일 여기 보면 지금 3일 7일입니다. 사실 요즘 PC가 좋아져서 일정산도 나오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최소 24시간이죠. 그러니까 돈은 꽂혔죠. 돈은 꽂혔는데 그런데 내 계좌로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블록체인마다 다르겠지만 비트코인에서는 30분이고 리더리움에서는 웹퀸이고 이웃에서는 매출이겠지만 어쨌든 그 컨펌이 끝나면 이거 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 시간이 빠르다는 거에서는 분명히 블록체인